개혁개정 성경 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이 후철을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무랑과 욕산과 무당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와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학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메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물의 앞 해쪽 속 소와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벨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가리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너바요시오. 그 다음은 게달과 아프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닭과 대마와 여돌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오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열두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월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압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탄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오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강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강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썰어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 거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운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의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귀안이 찬 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옥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의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상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알아 안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애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메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창세기 26장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며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람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람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이는 아브람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부가가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부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미였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부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이르되 그가 분명히 너의 아내거늘 어찌 너의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으미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너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너의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더다. 너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너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으므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애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루호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봤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 아래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헤아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너에게 행하여 너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메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냄에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앉히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엘이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마슬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